네 이게 근데 황금시대편이 끝나버리고 나니까 그 뒤도는 뭔가 지금 스토리라고 할만한게 전혀 없는거 같아요 그냥 막 지나가는데 아 뭐야 나 이제 보니까 지금 뭔가 왜 갑자기 그렇게 피가 많이 달았나 했더니 지금 나 지금 헬라니도로 뛴거였어 아 언제 내가 또 이렇게 아 뭐 끝까지 한번 가볼까 뭐 까짓거 한번 해보죠 어 까짓거 한번 해보지 대체 스토리모드를 갖다가 최고 난이도로 도는 양반들이 누가 있겠냐 싶겠냐마는 네 제가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그래도 뭐 있긴 있네 애니메이션은 아니지만 자 저 친구가 이제 앞으로 가츠의 힐링을 책임질 네 그냥 힐로야죠 뭐지 아 아 원래 저 녀석을 갖다가 구해주려고 구해준게 아니라 그냥 하다보니까 그냥 구해줬다는 그런 이야기는 있던데 네 네 일단 이렇게 그냥 다짜고짜 싸우고 보는겁니까 자 한번 해보죠 자 한번 해보죠 뭐 목표 지점이라고 할 것도 없이 애초에 그냥 되게 맵이 작은데 네 무슨 목표를 지점에 가라는 건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이게 좀 배로인데 딱 느낌이 옛날에 북두무쌍에서 마미아가 쓰던 그거 느낌이네요 네 뭐 그냥 북두무쌍에선 강했지만 진북도에서 완전히 망한 기술 알아보겠습니다 야 이거 뭐 데프가 그냥 뭐 무쌍나무판자인거 같은데? 어? 실제로 그렇진 않겠지만 그냥 뭐 쓰는 순간에 애들이 잠깐 멈춰 있군요? 컷이 나온 것도 그렇고 어? 부샤아! 자 저 녀석은 이거 한 방이면 끝나겠지? 어이구 안 끝나네 근본까지 거 데프 한 방 더 어? 뭐야 이게 누워있는 애한테는 안 통하나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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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반에 맵이 좁아 보이더니 이제 보니깐 되게 넓어지네 네 무슨 마을이길래 아예 이거 뭐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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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보이는 애들을 주위에다 잡아야 되는 건가? 자, 일단 여기 거점 네, 대장이 보이는군요 체리석을 잡으면 아마 문이 열리겠죠? 자, 던지고 푹샤아 근데 지금 저 요정이 따라오는데 그럼 혹시 내가 딸피일 때 막 자동으로 체력 회복시켜주고 뭐 그런 것도 있으려나 아니 뭐야 저기 대장 잡는 거 별로 네, 상관없이 그냥 뭐 부수면 되는 거였네 네, 근데 뭐 아까 저쪽으로 가면서 이제 백성을 구했으니까 저 백성을 분명히 다 구하는 게 뭔가 또 네 베리 히트인가 뭔가 모으는 조건일 거예요 오우씨 빠른데? 말은 저렇게 하지만 그래도 결국엔 지금 구해주고 있게 되는 것 같아요 하긴 뭐 구해주려고 구해준게 아니라 난 그냥 뭐 마음에 안드는 녀석들을 해치우고 있다보니 어 자동적으로 그냥 저렇게 된거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 자 근데 가치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던지 간에 저는 저런걸 지나치면 찝찝하니까 까지고 그냥 뭐 다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니고 보스점만 아니니 안면냐 뭐 네 특별하게 무서울게 있겠어요 자 지금 구했지 그렇다면 난 또 이제 내 권리를 보러 아 그거 진짜 뭐 헬난이도라고 진짜 뭐 일반 병사들 저거 공격해오는 속도봐 와아 에이 이거 잡기 도중에 무적일줄 알았는데 사실 지금 이거 뭐 베르세리크 무상에는 뭐 무기 속성같은건 없겠죠 그렇다면 굳이 사실 내가 차지 공격을 써야 할 이유 자체가 없기는 하거든 네 그냥 구상입니다 네 그냥 구상입니다 네 그냥 구상입니다 네 그냥 구상입니다 특별하게 뭐 rpg 요소 같은건 제가 없던거 같았거든요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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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이렇게 지금 버서컷 모드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냥 1차지 가지고 싸워도 될 것 같은데 비가 모였으면 남자는 한 방 네 역시 모든 백성을 굳혀야 하는게 네 또 도중과제 같은게 맞았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할거 다했으니까 나머지는 이제 도적대생대 때려잡기 형 지금 기 다 모았다 끝난건가? 아 아직 약간 남았군요 우우씨 이러면 그냥 저 버서커 게이지를 다 끝낸 다음에 다시 다 모아가지고 가는게 더 나았을 것 같은데 뭐 이미 마무리였으니까 어쩔 수 없군요 어? 뭐야 이 자석 야 뭐 도적단 수령이라면서 뭐 저게 어? 야 진짜 이거 길을 모으고 올꺼 그랬네 어? 뭐야 이거 아이씨 뭐야 이게 야 뭐 지금 데드라이징도 아니고 뭐 빈틈에 놀려서 한두대 뭐 이렇게만 때려야돼? 자 일단 버서커 시간에 최대한 맞딜을 하고 정하로 이끌내자마자 그냥 바로 지금 불이라케 튀어야 될 것 같애 트여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야 이건 또 무려 무려 이게 어? 오우 이런세상에 어어 으어어어우우씨 야 막타가 좀 기네 어 저거 가드가 가드가 안되나봐 또 무적이로 또 반격이야 뭐 어쩌라고 됐어 그냥 쪼잘하게 놀란다 야 진짜 이거 근절 불리는건 더럽게 걸고 치네 어우 무상기단 또 아 뭐야 기여해해 칸시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인간부재가 저희들에게 가다바라이타이와 우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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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도망가려고 진짜 열심히 뛰어오는데 도망을 못가겠어 우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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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그렇게 시스템상으로 이렇게 튕겨낼 순 있는거 같은데 튕겨내면 뭐해 헤헤 저쪽이 경직을 그렇게 크게 안받는걸 대포라도 쏠까? 이씨 데미지 모르게 우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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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가 공격법이 있을거 같은데 모르겠어 우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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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ehind me 후앙 우아 우아 T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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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이런 경우는 진짜 무쌍 시리즈 이때동안 하면서 처음이다. 처음. 보스한테 구석탱에 물려가지고 이렇게 당한 거. 완전 황당하네. 완전 황당하네.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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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황당하네. 엄청 황당하네. 그러다. 그냥 저거 사용했어. 시스토에 무려 fare. 아 idée? 귀zz. 아려다. 차 어떻게 어떻게 해서 잡기는 잡았군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